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진영 내에서 여기저기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 말아먹었다는 얘기부터 당대표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얘기가 많죠. 저한테도 하도 성질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둘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무슨 일만 터지면 총선 말아먹었네 총선 이미 다 망했네 무슨 바람만 불어도 총선 망하고 낙엽이 떨어져도 총선 망하고 옆집 남자가 밥 먹고 트립만 해도 총선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판도 안 짜졌는데 지금부터 총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매일같이 총선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보고 총선 결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예상하냐고 물으면 제가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자기가 보기엔 총선 몇 석이다 몇 석 예상한다 하는 말들 전부 그냥 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도 총선 결과 모릅니다. 지금 과반을 넘긴다는 둥 180석 가져온다는 둥 하는 얘기들 전부 그냥 자기 희망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망했다 망했다 하는 것도 그냥 자기 가슴 속에서 만들어낸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론 분석 정도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총선 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압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져 나오기 전날까지도 국민 중 아무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닌가요? 미리 기뻐할 이유도 없고 미리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늘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십시오. 내 자식 문제처럼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 선거에 누가 원래 관심이나 갔습니까? 감정이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재 구청장이신 분들은 뭐 불쾌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죠. 일부러 그걸 까내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만 거기에 미친 듯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 보궐선거가 주목받은 이유는 첫째 이 대결이 김명수 대 김태우의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한테 엿을 먹은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영웅 드라마 같은 상황 연출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의미 부여가 많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자리에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가는 건 누가 봐도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죠. 이 복귀 시나리오가 먹히려면 강서구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이 억울함에 공감을 하고 이 복귀를 바라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정치 고관여, 고관심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밀려난 사람이 또 하겠다고 왔네? 그러면 앞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광우병 난동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지만 투표는 나도 한 표, 걔도 한 표니까요. 될 리가 없는 선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굳이 그걸로 영상을 따로 안 찍었을 뿐이죠. 이래저래 명분도 잃고 신리도 잃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더라도 출마야 어디까지나 본인 자유입니다만 당이 설득을 하고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이야 얼마든지 다른 길로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용산에서 김태우 후보를 밀었는데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무슨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밀었던 김태우가 이재명이 밀었던 그 무슨 후보한테 졌다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구도가 민주당에서 너무나 원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놓고 싶은 이재명의 꿈과 희망인 겁니다. 이재명이 김기현 대표의 대척점이지 어떻게 대통령의 카운터 파티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작 개머저리 같은 어거지 논리로 구속만 피한 거면서 당장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게 자기를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놓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태우는 윤 대통령이 밀었다.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기사에서 그 근거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선거, 그것도 보궐선거를 대통령 대 대통령 후보 구도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밀었다고 하죠.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그런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비겁하게 굳이 검찰 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졌다.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합니까? 누가 무슨 근거로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전략이죠. 용산을 끌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재명의 속이. 강서구는 원래 민선 1기부터 구청장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당이 주고받고 하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예요. 구청장만 그렇지 국회의원은 강서구 갑은 1979년부터 한 번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 먹었고 지금도 민주당이 국회의원입니다. 강서울은 9대가 지나갔는데 그 중 5대를 민주당, 4대를 국힘당이 나눠가졌고 현 의원은 역시 민주당입니다. 물론 당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 강서구에서 2년짜리 구청장 보궐선거에 국힘당이 졌다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누가 들어도 억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선거에 졌으니 내년 총선도 말아먹었다. 그러면 강서구 지난 총선은 왜 말아먹었습니까? 강서구 갑은 왜 지난 40년 동안 말아먹었습니까? 그냥 들어도 어거지 아닌가요?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강서구 민심을 확인했다. 오케이. 강서구 민심은 지난 총선에도 확인했죠.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왜 말아먹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말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본인들의 뇌뇌망상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총선 잘 될 거다. 압승이다. 강서구 반드시 이긴다. 이게 아니라 뭘 보고 말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서 그건 민주당에서 그냥 억지 쓰는 얘기고 근거가 뭐냐고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가지고 총선, 대선 다 결정난 것처럼 구는 것도 멍청한 짓입니다만 진 건 진 거죠.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약세라는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만 총선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에서 국힘이 위태위태한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차라리 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얘기 조금 하고 긍정적으로 행복회로나 돌리면서 이야기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통렬한 한수가 없이 어물어물하다가는 내년 4월에는 그야말로 소리소문 없이 대패, 대망, 쫄딱 망할 거라는 걸 지도부든 지지자들이든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요. 지난번 총선도 코로나 시국에 180석 넘긴다, 200석 넘긴다 이러면서 12월 1월부터 당내에서 축포 터뜨리고 축제 분위기 잡다가 개발살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인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분위기 좋다고 수도권 분위기 바뀌었다고 엉덩이 들싹들싹들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런 축제 분위기에 고맙게도 찬물을 끼얹어준 거예요. 제를 뿌려준 겁니다. 이게 쉬운 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계기인 거예요. 그게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국힘당도 전략, 인선 모든 게 달라져야 됩니다. 보릿자루 200개쯤 갖다 놓고 선거 승부를 보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주사위 던지기를 아무리 해봐야 정작 유권자는 표를 안 준다는 걸 모두가 좀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기는 판과 위험한 판은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가 치세에는 능신이지만 난세에는 간웅이었던 것처럼 상황에 맞는 사람,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어요. 수비와 공격은 입장이 다른 거고 시장에서도 1위, 2위, 3위 기업은 각각 취해야 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주류고 여전히 공격자 입장이고 여전히 2위라는 것을 여당이 깨달아야 돼요. 강서 구청장 선거 패배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패자고 이대로는 내년에도 패자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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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